명인 명창 시작 명인 명창 충돌이 북유랑과 가진 혼산 시켜 교군 때워 앞세우고 일등 세약소 통영과 탕패 철륜 단장말 얼추고 팔도 북유나마 성세도 있고 마려없고 있어 아름아리 뭣도 알고 간드러지긴 북유나마 수거배 행동무투무와 각기사람행 찬찬만 허영팔동산을 구경달제 평상북 태백산 낙동항을 구경하고 설라루 지립 산원 섬진강을 구경하고 중척구험동산 충척구험동 대룡산 백마강을 구경하고 명암도 familiar 명암도 북유나마 방경안도 북유나 백tober 공기 Chamber 구경하고 함경도 백두산은구만강을 구경하고 강원조 금강산은 셀튀강을 구경허고 경기도산 박산은 임진강을 구경허고 왕심지기 청아정이요 태산대아이 전봉금성이라 중남산은 전력벗산이요 강원조 금강산은 말년수라 구강도 건넝만 봉이요 청천학주러건 대춘세건이 셀튀장인지 천하금고 사방산세는 지정의 말리 건곳만 안중이라 수락산폭포수 남한대 서장대 기화종탕춘대 민원대 새검종 백년동 달 끄덕영 구경 허여가며 얼질러그러메그러라 1,2,3 아이고 겁나게 잘 들으시오